아무래도 계속 한국말로 말하다보니 해외 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제 옆에서 브이앱을 핸드폰으로 시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못 나가고 있어 저만을 껐어 그냥 안 꺼졌어 어떡해 멘붕 그게 아니다 케이스를 잘하고 싶어 저랑 엄마랑 커플 케이스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루바루 케이스의 신물 강아지예요 너무너무 잘 만들지 않았나요? 저희 카이는 얼마 전에 큰 수술을 마치고 좀 아파요 사실 저희 카이가 얼굴에 암면마비가 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암면마비가 온 경우가 있나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하고 한번 물어보려 했죠 잘 먹어? 잘 먹어? 잘? 그리고 우리? 코코넛치야 코! 일로와 코코넛! 그리고 하이파이브 핸드 핸드 야 벌써 거기까지 하고 어떡해 해외 팬들이 엄마 누구니? 헬로 해줘 하이파이브 저의 엄마였어 나랑 목소리가 비슷하대 맞아 맞아요 엄마니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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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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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iqu